어제 새벽 대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가 돌진해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. 운전자는 술에 취한 것 같았는데 사고를 저지르고는 달아났습니다. 경기도 성남에선 빈 상가로 차량이 난입했고, 경주의 영화관에선 화재로 관람객 150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. 사건, 사고 오원석 기자입니다. 어제 새벽 2시가 넘은 시간, 차량 한 대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. 방향을 틀더니 갑자기 속도를 높였고, 주차된 차들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. 주차장에 흩어져 있는 차량 파편이 사고 당시 충격을 말해줍니다. 가해 차량도 심하게 부서졌습니다. 이 사고로 주차돼 있던 차량 7대가 파손됐습니다. 차량 운전자는 이 아파트에 사는 50대 여성이었는데, 목격자들은 술에 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. 경찰이 이 여성의 집 문을 뜯고 들어갔지만, 이미 달아난 뒤였습니다.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해로 TV 등 자료를 바탕으로 달아난 운전자와 동승자를 쫓고 있습니다. 어제 오후 8시 35분쯤, 경기 성남시 성남동의 한 상가 건물 1층에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이 사고로 60대 동승자가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습니다. 다행히 상가는 비어있는 상태여서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. 경북 경주의 한 영화관에서 어제 오후 5시 57분쯤 불이 났다가 11분 만에 꺼졌습니다. 영화를 보던 관람객이 음료수로 초기 진화를 시도해 큰 불로 번지는 걸 막았습니다. 관람객 150명이 대피했고,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. JTBC 오원석입니다.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. 지금 이 기사,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.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. JTBC 뉴스 채널입니다.